안녕하세요. 우리들 진지의 김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국내박물관, 국내박물관에서 보자기 전시, 국내박물관은 보자기 전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보자기, 보자기에는 강불과 통권이 사전까지 보자기 전시, 국내박물관은 이니까요, 국내박물관은 이쁘서는 거고 따로 예정입니다. 국내박물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내박물관은 이렇게 덮여정받았기 때문에 국내박물관은 이쁘서는 이 소식을 맞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박물관은 이 소식을 감 driving, 국내박물관의 이런 소식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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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태양양포자리들입니다. 다 선배를 이용한 보좌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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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보좌인 것 같아요. 다 선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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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인 것 같아요. 아라베이터에서는 6시까지 바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꿈을 구매하는 날까지 원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박보입니다. 아라베이터에서는 5시까지 바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베이터에서 6시까지 바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베이터에서 5시까지 바라보군요. 아라베이터에서 5시까지 바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베이터에서 3시까지 바라보군요. 아라베이터에서 4시까지 바랍니다. 조각보로 이만해 이것이구나 조각보로 이따보기 조각보로 이따 조각보로 이따 조각보로 이따 조각보로 이따 좋아요. 좋아요. 기장도 있나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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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